안녕하십니까 꼬마 고객 여러분 보유마루 대표 유재철입니다 이번에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 드시고 만났던 보이차의 역사와 전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보이차를 맛있게 드실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시게 되면 전통 중국차 타도를 배우시게 되고 또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요 또 다양한 차들을 맛보는 시간을 가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